공연하는 모양이네요. 여기 보나가르 사원 공연. 마침 공연하는 타이밍에 타이밍 맞췄습니다. 한번 보고 갈까요? 보나가르 전통음악 공연입니다. 음악하고 전통 무용들 춤을 보여줄 모양인데요. 타이밍 잘 맞췄왔네요. 아까 알린게 부른 음악이 프로로그, 공연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음악이었던 모양입니다. 무희들이 음악과 함께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네요. 다섯 명의 무희와 그리고 세 명, 두 명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음악은 MR 음악으로 해서 나오는데 전통 베트남음악 같습니다. 찬파왕국을 대표하는 그 음악 말이죠. 잠깐 한번 감상해 보시죠. 대단한 음악 milk 개그레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도 항아리는 요동이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